구독 누르셨습니까? 스페기 로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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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잡아버렸네 위에 하나 기절 어 위에 한눈 더 있는데 다른팀이야 위에 있는 애 킬 아 남아있다 근데 남아있는거 같아요 그냥 느끼게 그래 가자 가자 저 앞에 종이에 붙어있어 어 차 움직이는 어 총소리 총소리 들리는 곳 가자 앞에 종뒤에 사람있어 어 뛰어내려서 움직이는 킹말리 총조동이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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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나이스 어 또 오른쪽 어 여기 325도 다리쪽 어 나 맞았어 한대 아 보여 310도 나무기 나무기 컷 엄청 맛있다 이거 서브웨이도 맛있는거 같은데 뭐지 서브웨이는 원래 맛있는거 아니었어? 서브웨이 지하철 서브웨이보다 맛있다고 아 거기보다 맛있다고 어 생각하니까 바이더웨이 어디갔어? 응 바이더웨이? 이거 뭐야? 밤미 샌드위치 이거야? 아 먹고싶으면 누나 회사에서 퇴근하기 전에 맛있어 엄청 맛있네 어 샌드위치는 편의점 것도 맛있어 음 아 진짜 맛있어 이거 샌드위치는 과학이야 아리마게트 것도 맛있어 응 버지신에 어머님이 만들어 준 것도 맛있어 어 올라와 일로 올라와 여기 올라와서 풀숲에다 몬수님께 빨리 올라와 어디가 어딘가 어 저 저 새끼 저거 처먹을 각 재는 거야 응 아 처먹을 각이 아니라 님들 그만드시게 하네 어 뭐야 사람있어 260도에 사람있어 뭐하고 들어가라 그래 조진아 뭐할라 하지마 뭐할라 하지마 뭐할라 하지마 아 뭐할라 안했어 아 근데 왜 갔어 어 내려가서 자리 잡으려고 했어 너무 잘 쏴 어? 정아리 잡았다 한꺼번에 박쇼 어? 아니 근데 당연히 당연히 나도 한꺼번에 박쇼 당연히 벌진식이 아래쪽에서 죽어도 아래쪽에 있을거라고 생각할 줄 알았는데 나한테 안 보고 있어 눈치가 빠른 친구인가 어? 저기 보인다 돌 옆에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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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명이였어 역사님 불러 떨어져 세명이였어 세명이였어 한 명은 왜 안보여지? 위로 갔어 한 명은 그럼 저 둘 뒤에 있고? 으흠 아마도? 으흠 으흠 잘했어 이게 샌드위치의 힘이야 뭘 할라 하지 않으면 이렇게 와서 죽어주잖아 애들이 으흠 으흠 관전이 편해 으흠 에그마 데워먹냐고? 서브에 있어 서브에는 좀 차가워 맛있지 않냐 알바가 추천하는 메뉴 먹지마 그거 알바가 알바가 하기 편한 음식이야 그거 아하 맞아 그럴 수도 있어 아이씨 안맞았네 뭐야 불꽃 튀었는데? 프라이팬 맞았나? 네 병맞았어 차 타고 움직이려나? 불꽃 튀겨 뭐야 지금 티밍이야? 왼쪽으로 돌아가면 싸움 일어날 일이 없어 왼쪽으로 돌아가면 여기로 어떻게 돌아가? 그냥 왼쪽으로 가면 되지 다 보여 여기 다 보이지 저 능선 위로 올라가는데 능선을 비껴서 넘어가면 능선 뒤가 된다고 아예 왼쪽으로 두는게 아니라 능선을 비껴 타고 가면 되지 안 보일 각이 없어 다 보일걸? 그냥 운이 좋은거 같다 넘어가면 저 앞에 있는 애들은 어디 위험하고 여기 앞에 사람 있으면 위험하겠다 갈 곳이 없어 저 안에 아무도 없길 빌자 저 앞에 있는 송전탑 같은거 못하지 응 탈실험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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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딴이 어디서 두는가 저기에 105도 105도 지금 나와서 걸어가잖아 뭐야 태포 뭐야 일단 보이는게 2명이었거든 아 쟤네 뭐 다 나만 쫘네 3명이네 싸운다 고맙다 1대 3대 2일수도 있겠다 한 명은 70도 문선 뒤에 있어 아 단단해 건물 안에 잘해 잘해 밸런스 무시네 마지막이야 기절이면 마지막이야 다 죽었어 왼쪽 다 죽었어 방금 하나 기절시키고 한 명이 라스트였던거야 살리겠단다 이거 줄판 안들어가면 후우 zia 같이 anf 손바 아닌가 성심으로